3월 화평 가형 해설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가형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어요. 나름 톡톡 되게 괜찮은 문제도 있었고 아닌 문제는 굳이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참 괜찮은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약간 허무한 것도 좀 있었다. 그냥 그 정도 일단 되고 이렇게 일단은 세 가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말을 줄이겠다는 거야. 18번, 19번, 29번, 30번 굳. 문제 괜찮아요. 문제 괜찮고 20번은 그냥 제가 이런 표정을 지어놓은 이유는 그냥 그렇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21번은 응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이유는 넌 넌 아마 풀면서도 응 이랬을 거야. 뭔가 좀 허무하게 딱 끝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일단 보시고 제가 먼저 18번부터 해서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18번은 이 문제 자체가 아이디어가 참 괜찮았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일단 봅시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빈칸 넣는 문제라서 흐름을 다 주셨죠.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 4개 비어있는 상자 A, B, C, D가 있는데 각각의 상자에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상자 A, B, C, D에 자,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F, N이라고 하니까 자, 이런 소리야. A랑 B랑 C랑 D에다가 다 더해서 자, N개의 공을 집어넣어요. 자, 근데 거기 단 조건 보니까 공은 구별하지 않고 공을 하나로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구별이 되는 것을 집어넣는 거니까 중복 조합의 상황이 맞겠죠. 자, 하면서 자, 물어보는 게 이거야. N이 15일 때랑, 자, N이 14일 때랑, 자, 그 다음에 N이 13일 때인데 자,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제한 조건 중에 하나가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대. 자, 최대 5개야. 자, 최대 5개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시도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를 이제 딱 느낌적으로 중복 조합을 바로 쓸 수가 있긴 하니까 예를 들어서 15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가지고 얘를 15다 이렇게 일단 써서 4HC보다 이렇게 탁 풀어버리면은 자, 문제가 바로 생기죠. 왜 그러냐? 얘가 15, 0, 0, 0 이런 것도 일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일단 제거할 게 많아.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쓰자고 할 때 얘기하는 거냐면은 차라리 공을 20개를 다 집어넣어, 넣어버려. 자, 그게 이제 이 얘기야. A랑, B랑, C랑, D 해가지고 자, 합쳐서 N은 1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5개 들어있고, 5개 들어있고, 5개 들어있고, 5개 들어있고, 5개 들어있다라고 치는 거야. 그 중에서, 자, 들어봐. 내가 저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몇 개를 걷어내자, 5개를 걷어내자 이 아이디를 쓰자는 게 그 박스 안에 적혀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ABC대에서 N개 공을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내 상자에서 총 20-N개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같다. 굉장한 아이디어죠. 약간 여사권이랑 좀 다르게 사이드를 보고 하자. 이해를 똑같아. 자, 공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 마인드가 아랍인이죠.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는 똑같아. 다 집어넣고, 그 다음 빼내자 이거니까, 20개 들어있으니 15개 맞추려면은 아, 서로 다른 4종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하면 될까? 5개를 택하면 되니까, 자, 얘는 결국에 4HO란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자, 그렇게 따는 돼서, 가번에 들어오면 4HO가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N이 14야. 자, N이 14일 때는 이렇게 돼 있어.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내 상자에서 총 6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랑 같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F의 14는 4H, 6이다 이렇게 탁 써버리면은 항상 경계가 문제야. 보세요. 6, 0, 0, 0 이런 거 안 돼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6, 0, 0, 0 이런 거 제외시키려고 하니까 6개가 되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4종류가 있으니까 4를 빼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가죠. 자, 그 다음 거, F의 13이야. 자, 그래도 뭐 적힌 대로 일단 보시면은 5개씩 20개 들어있는 내 상자에서 총 7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전체는 4H, 7일 거야. 자, 여기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거든. 7, 0, 0, 0 안 되죠. 그래서 아까랑 구조 복사시켜서 4개는 안 되고 자, 그래도 이럴 수도 있어. 6, 1, 0, 0 얘도 일단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구성을 하는 거야. 6하고 1이 될 애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방법 수는 자, 얘는 4C, 2가 되고 거기서 이펙토리아 분배까지 하셔야 되니까 4 곱하기 그냥 3이다. 이거랑 일단 같아지겠지. 자, 그래서 가나 다는 다 채워지고 더하시면 답이겠죠. 괜찮고 계산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있죠. 19번이 참 문제야 좋습니다. 자,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미 드릴을 일단 1주차례 개강했잖아. 거기서도 계속 했던 얘기가 무슨 삼각형을 차지해야 된다? 직각삼각형이야. 자, 결국에는 결국엔 또다시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거를 기억 잘 하시고 자, 그리고 각 세타랑 엮어야 돼. 자, 문제 나온 거 좀 볼게요. 그림같이 중심이 5가 되고 길이가 2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어요. 자, 반원이 있으니까 자, 표시 한번 해보자. 얘가 2가 되고요. 자, 얘부터 얘까지도 지금 2라고 일단 돼 있는 거야. 자, 얘는 A, B가 지름이니까 미안, 얘가 1이구나. 자, 얘도 1이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오고 볼게요. 후 A, B 위에 점 P에서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이 H 하면서 자, 난 너네가 이제 이게 일단 보이게 바래. 이 문제에 딱 보면서 이 삼각형이 결국 무슨 삼각형이구나? 직각삼각형이니까 아, 여기 안에서 일단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H를 지나고 5, P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자, 이게 일단 이렇게 수선이고 또다시 직각삼각형 또 보여. 얘도 또 보이지. 자, 이렇게 일단 나온 거야. 자, 라고 하면서 잠 더 읽어볼게요. 만나는 점은 I랑 Q라고 얘기하고요. Q를 지나고 5, P의 평행한 직선이 A, B랑 만나는 점이 Q가 아닌 점이 R이니까 자, 요선하고 이선하고 평행하니까 얘 마저도 직각이다. 이게 일단 파악이 되겠지. 자, 거기까지 왔어.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거.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죠? 자, 0으로 가죠. 여기다 좀 씁시다.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가시고 세타의 3승이야. 그럼 너의 분모에 지금 0이 몇 개 있어? 3개지. 그럼 분자도 몇 개면 될까? 3개면 될 것이고 S의 세타 빼기 T의 세타인데 뭐 각각 써도 되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H, P가 얘는 T세타니까 자, 얘가 I가 되고 얘가 T세타야. 자, 그 다음에 얘가 S세타죠. 자, 라고 했을 때 자, 잘 들어봐. 결국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얘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엮어서 쓰시면 돼. 자, 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반지름 1이죠. 얘가 코사인의 세타. 얘가 사인의 세타. 얘도 세타야. 그럼 이거 길이는 자, 사인의 세타에다가 뭐가 될까? 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이 넓이 차를 구할 때 이렇게 시작 2분의 1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서 이렇게 일단 엮을게요. 엮고 자, 얘가 일단 공통이야. 그럼 어차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봤을 때 얘 집과 삼각형이야. 이거 역시 이렇게 딱 끊어서 내리면 얘가 뭐가 될까? 높이가 되는데 어? 어차피 얘가 이거랑 이거랑 길이 뭐 할까? 똑같죠. 자, 저것만 일단 구하시면 돼. 자, 라고 하면서 자, 첫 번째 얘 높이는 조금 있다고 얘 높이 먼저 구하자. 얘는 이거 밑변 뒀을 때 얘가 일단 높이니까 사인 세타에서 뭘 곱하면 될까? 코사인 세타. 자, 얘는 사인의 세타의 코사인의 세타. 자, 빼기 자, 요게 일단 문제야. 자, 항상 또 고민하실 거 내가 구하는 게 요 삼각형의 높이는 얘랑 결국 똑같으니까 자, 위에 점이 있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중심하고 연결 자, 그리고 또다시 무슨 삼각형 또 나왔어? 집과 삼각형 그럼 얘가 1이야. 얘 있죠? 얘는 얘가 코사인이니까 자, 요거 길이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야. 근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각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거 뭐가 있을까? 피타고라스 자, 라고 했을 때 얘는 루트에 1 빼기 코사인의 사승의 세타다. 요렇게 일단 되고 루트에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루트에 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럼 얘가 사인의 제곱의 세타의 루트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사인 세타 하면서 0이 팍 하고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세타에다가 뒤에 있는 건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요렇게 일단 써야지. 자, 그럼 이제 좀 묶어보자. 자, 2분의 1에다가 얘는 세타에다 세타. 그냥 묶어. 사인 세타, 사인타 또 묶으세요. 자, 요렇게 일단 묶었어. 자, 그리고 나서 자, 남는 거는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빼기 코사인의 세타. 자, 얘는 세타 3승으로 탁 나눠주면은 이만큼이 뭐가 될까?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주의할 거고 코사인 0은 0이 아니고 1이에요. 자, 일단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일단 했지.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답은 2번이고 자, 여러모로 참 나이스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야. 자, 이 정도는 이제 뭐 공모가 들어와도 그냥 이제 바로 구매 버튼 누르죠. 그러나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 흐름이 정확해요. 이 삼각형을 봤을 때 넓이 어떻게 구할까 해서 결국엔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과 삼각형이야. 자, 이제 수선을 잘 떨구고 자, 고르게 가는 것도 괜찮고 아마 이제 문제 풀다 이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원주각 중심각은 지금 껴들 여지가 없지. 어, 그래서 이거 아니야. 얘 원주각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어, 그랬을까봐. 자, 아무도 그런 거고 과하지 않습니다.